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현재 국민의힘 과거의 미래통합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전신새누리당 보수정당의 역사가 꽤 깊습니다. 그러면 보수정당이면 당대표 경선을 하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를 선택하거나 이때 자체적으로 외부의 도움이나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경선을 하거나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방법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론조작에 대한 그런 우려나 근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국민의힘 정도가 되면 자체적으로 여러분들 여론조사나 지도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려하고 근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경선을 그 문제에 많고 의심과 의혹의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맡긴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던 대선 후보 경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관위에 대부분 다 맡겼지 않습니까. 참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직인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사기업들의 절반만 따라오면 대한민국이 벌써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절실함이라든지 절박함이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세금 가지고 잘 편하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공직선거는 조금 있다가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라도 좀 모범적인 그런 선거를 치를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고 개선의지도 없고 개선하려고 하는 활동도 없으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한말대도 마찬가지였겠죠. 구한말대도. 국민들의 안위나 국민들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론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어떤 사적인 장소에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선관위가 제공한 그런 전화번호 안심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모집단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표본집단을 추출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듣고 깜짝 놀래가 여러분들 자기 페이스북 위에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가 글을 올려서 제가 그걸 이제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이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도가 나니까 이제 조금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우리가 선관위에 부탁을 하지만 전화번호는 통신사에서 받지 선관위에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통신번호를 전화번호를 주는 사람은 여러분들 선관위가 아니고 통신사겠죠. 전화번호를 통신사가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과정 통신사가 수천만 개의 전화번호 가운데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 넘기는 번호가 통신사가 랜덤으로 추출해서 좀 더 주겠습니까. 아니면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통신사에 부탁을 하게 되면 선관위가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만 주겠습니까. 아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선거관리에 내가 여러분들 주라고 한 것만 골라서 주겠죠. 정신들 좀 차립시다. 권력이 좋기는 하지만 모든 여러분들 권력에는 책임과 의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3년째 이렇게 뭐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는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생을 해서 안 되니까 공정선거 동전양명관계 뭡니까. 공정여론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민경욱 의원이 여의도연구소에서는 독립적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안심번호를 달라고 해서 받은 번호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지적을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기는 하지만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주는 것이라 합니다. 정신나간 인간들이잖아요. 참 기가 차네요. 한국의 정당이라는 거가 보수정당이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그냥 화전민하고 같은 겁니다. 화전민. 그냥 선거 때나 뜯다방처럼 뜯다가 아무 준비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안심번호야 통신사들에게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 왜 선관위가 관여합니까. 그들이 번호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지 검증이 됩니까. 검증이 안 되잖아요. 여의도 연구소의 발표를 요약하면 선관위를 통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번호는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는다. 그러니 선관위가 조작을 위해 오염시킨 전화번호를 받는 건 아니다. 이런 건데 선관위가 오염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어떻게 합니까. 오염시킬 수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전했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동갑내긴 나경훈 동작구월에 전국회의원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그렇게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한데 어떻게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 그렇게 무감각하냐. 나경훈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선거운동하는 동안에 계속 예의도 연구소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막판에 가니까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가 이겨서 그래서 그냥 승복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경훈 전 의원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알겠죠. 나경훈 의원이 아니고 오죽 똑똑한 사람입니까. 서울법대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쓰면 난 요즘에 서울법대가 도대체 무한한 학교인지 도대체 진짜 정말 참 회의적입니다. 사람이 좀 정의감도 있고 나라 걱정도 좀 하고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 국익을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이상적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인간이면 짐승하고 달리 정의감도 있고 선악 개념도 좀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경훈 의원이 어제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보수정당에서 독자적으로 여론조사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정당에서 당대표를 자기 스스로 뽑을 수 없고 ARS 이름들 투표하는 거 하고 모바일 투표하는 그런 걸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럼 뭐 하려고 정당이 있으니까 수백억이 보조금 받으면서 공직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그냥 맡겨놨으면 나라 벌써 저가 볼 땐 거들났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현대자동차니 이런 사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라가 그냥 꿀렁꿀렁 돌아가는 겁니다. 독자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구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공정한 여론조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나경훈 씨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왼쪽이 2016년 총선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들 차이값이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동작월 나경훈 후보 이수진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나경훈한테 이런 표를 빼앗아 이수진한테 쑤져 넣어줬으니까 차이값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왼쪽은 여러분이 2016년 총선 조작 없었습니다. 2020년 총선 조작을 해놓으니까 뚱뚱하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나경훈은 모두 다 마이너스 값이지 않습니까. 이수진은 모두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몇 프로를 사용했습니까. 조작값 35%가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절대 발각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값 35% 나경훈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판사 출신인 이수진에게 더하는 그런 더하기 빼기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지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조작값 35%를 이용해가지고 훔쳐간 것을 토해내게 하고 빼앗긴 걸 찾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한 다음에 차익값을 여러분 구하니까 가장 오른쪽처럼 그렇게 차익값이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널신해졌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널신해야 되거든요. 조작을 하니까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뭐죠. 원위치시키니까 조작하지 않은 상태라니까 홀쪼하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다시 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뭘 조사합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규칙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니까 딱 그대로 걸려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35%를 훔친 거 아닙니까. 나경훈 후보. 나경훈 후보가 18543표에 35%인 6490표를 빼기 빼앗아서 더하기 이 수준에서 6490표를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추 여러분들 12980표 정도를 이동을 시킨 거죠. 득표수 증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결론이 여기 딱 나오네요. 진짜를 구해보니까 나경훈 후보가 59,516표 이수진이 54,916표 나경훈이 4,600표 차이로 이긴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으니까 이수진은 6만 1,406표 나경훈은 53,026표 이수진이 이겼다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짜 여론조작 여론조사 결과를 마지막에 여러분 나경훈 후보가 받고 이렇게 썩은 거죠.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중대한 범죄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져가지고 이 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4.15 총선이 조작됐다는 것을 밝힌과 동시에 이 친구들이 분명히 4.15 총선만 조작하지 않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조작했을 것이다. 그렇게 가스를 세운 다음에 제야 전문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조사를 다 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모든 선거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를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낱낱이 밝힌 책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밝혀졌는데 이걸 듣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2024년도 총선부터는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쓰면 안 됩니다. qr코드를 쓰지 않고 법이 규정한 대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사전투표 조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투표장에 갔을 때 교부하는 투표용지가 정품 오리지널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지 관리관의 사인 사적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에서 인쇄서에서 윤정기를 돌려가지고 수만 장 수백만 장을 만들더라도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하지 않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에 사인을 사용하는 법이 정한 대로 하기만 하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예의도 연구소 싱크탱크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선관위의 여러분들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렇게 여론조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이 함께 돌아가는 한몸처럼 동전의 안명과 뒷면처럼 하 참 세금들 먹고 일 좀 제대로 하세요. 당신들도 아들 딸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손자 손녀가 있을 거고. 무남 이승만이 여러분들 그 수준이 안 맞는 상황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신민이 아니라 국민을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조선조의 신민이 아니고 일본 제국의 신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만들어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다시 또 신민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